우리 언니가 올해 수전 저 아홉 수 서른 아홉 부터에 살짝 이별수가 2 3년 전부터 들어오기를 시작하셨다 이러셔요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이 지금은 뭐 모르겠어요 이 분이 궁합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나한테 봐달라고 들어오셨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분이랑의 이별수가 분명히 들어와요. 공방이라 그래 아직 결혼은 안 했죠? 네. 궁합 보러 온 거예요? 네 근데 일반적인 궁합은 아니고요. 약간 특성. 결혼은? 결혼은 보러 온 거야? 계속 만나고 싶은데. 만날 수 있는지? 네 계속 만나도 되는지. 헤어졌어요? 아직 헤어진 건 아니고요. 아직 아니고? 됐어 잠깐만.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어요. 서른 아홉 부터에 아홉 수를 겪으면서 이별수가 들어와 있습니다. 어? 근데 이 두 분의 궁합을 볼 적에 언니가 남자처럼 살아줘야 돼요. 어? 그리고 이 남자는 언니가 내가 볼 때 궁합은 솔직히 저는 별로예요. 왜냐면 상충은 아니야. 사례. 근데 원진이랑 마찬가지인 거야. 그러면 원수. 원수가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그러죠. 만나긴 만나. 근데 떨어지면 걱정되고 만나면 으르렁하고 원수가 언젠가는 만난다는 건데 두 분이 살짝 떨어지거나 이별은 없었어요? 아 사실 지금 같이 안 살고 있는 상황이고요. 동거를 했어? 네. 동거를 했어? 근데? 지금. 왜냐면 이 남자한테 관제가 들어와 있어요. 왜냐면 이 남자의 운세가 내가 구설. 우리가 구설 시비. 관제 다툼. 이런 게 없잖아. 들어와 있어. 어? 이 사람이. 근데 이 사람은 뭐고 조금 조심하시라고 하셔야 될 거야. 왜냐면 내가 같이 말릴 수도 있는 운세다. 이게 이별이 들어오지만 어디 혹시 투자한 거 있어요? 아 네. 제가 사실 돈을 좀 빌려준 게 있는데. 아 투자가 아니라 빌려줬다고? 네. 빌려줬고요. 누구한테? 지금 남자친구한테. 이 분? 네. 이 분한테? 그리고 지금 사실 감옥에 지금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. 다 나왔잖아. 자 신뢰님이 말씀하시기는 우리 언니가 원진살의 공방에 이별수가 들어왔는데 이분은 관제 구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언니랑 떨어져야 돼요. 근데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내가 모르겠지 모르겠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이분은요. 제가 사기꾼이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. 이게 이분이 한량 같은 사주의 팔자. 자 우리 같은 기생의 사주 팔자. 좀 이렇게 좀 뭐라고. 의시되고 산다라고 하지. 근데 약속을 지킨다고 했지만은 언니 딴에도 일부 종사를 못하거든. 나이가 이럴지는 모르지만 한번 갔다 와야 되거든요. 사실 갔다 왔어요. 갔다 왔어요? 네. 그래서 이번만큼은. 헤어지세요 돈 받고. 네? 아니. 저는 한 번에 그런 실패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헤어질 생각은 안 해봤고요.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. 근데 중요한 건요. 이분이요. 언니 말고도 제가 볼 때는요. 같이 살았다 그럴지는 모르겠지만. 언니 돈을 가져다가 노름을 하고 내가 볼 때는 이게 자꾸만 음주가무가 있잖아요. 그런 거가 갖다 한량의 사주의 팔자거든요. 네. 정식 그니까 정직하게 성실하게 직장인으로 일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데 사업자금을 댄 게 아니란 말이야. 노름하죠 이 사람. 네.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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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하면 두 인연을 가지고 찢어놓겠다 하고 무당의 신령님께서 찢어놓으라는 게 아니라 언니가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는 양반이죠. 네 맞아요. 그래서 사실은 두 번은 상처는 안 받고 싶잖아. 그러다 보니 내가 물신양면으로 미안한데 위자료도 받았어요.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먹고 살라다 보니 언니 같은 경우는 직장 못 다녀요. 맞아요. 뭔가 장사를 하더라도 내가 영업을 한단 말이야. 그런 분이 내가 열심히 벌어서 이분이 콩깍지가 씌인 건 아니야. 처음에는 좋았어. 근데 언니 이 사람이 언니를 꼬신 게 맞거든. 이 사람이 미안하지만요. 이거 어떻게 만난 거야. 왜냐하면 이 남자 언니 만날 때 이 남자 여자 없었어요? 그냥 편히 말해요. 여자 문제로 몇 번 걸린 적은 있어요. 그쵸? 그리고 언니 만나기 전에 여자가 있었어. 여자가 있었어. 네. 그리고 모르겠어. 정리를 해서 언니한테 와서 언니가 이 사람을 물신양면으로 다시는. 휴. 헤어지고 싶지 않고 아픔을 걷고 싶지 않아서 나름대로는 도와줬지. 네.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나오면 본인한테 돈도 갖고 잘한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? 네 기다리고 있어요. 자식 있죠? 네. 응? 그치? 네. 이 사람이 좋아요 자식이 좋아요? 둘 다 포기 못해?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. 제가 뭐에 씌었다면 씌었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더 좋아요. 미친 거지. 정신 차려요. 내가 왜 정신 차리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나와서 뭔가를 또 한다라고 해. 그러면 언니는요. 돈을 또 가져다가 이 사람한테 내가 꺼서라도 빌려서 라도 대출해도 받아가지고 이 사람 물신양면으로 도와줄 것 같은데 이 사람 정신 못 차립니다. 헤어져라 고사를 지내는 건 아니고 내가 재수없게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이 사람 만나면 언니가 앞으로 살아갈 적이에요. 돈이 힘들고 그리고 버림받아요. 그렇게는 안 되고 싶은데요. 몇 번 걸렸다며? 네. 몇 번 걸렸어요. 근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? 내 아이한테 좋은 새 아빠가 돼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세요? 아니요. 그냥 제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인데 그거를 그때그때 충족을 시켜준 사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못 헤어질 것 같아요. 그때그때 충족시키는 건 언니의 어? 마음의 병 우울의 병이지만 난 이 사람이랑 언니랑 인연출이 아니라고 보이고 그리고 언니 미안한데 이 사람한테도 같이 있는 동안 만나는 동안이라도 돈으로 발랐고. 맞아요. 명품 사주고. 네. 노름빛 대주고. 근데도 좋아 왜 밤에 성적으로 많냐. 그러니까 못 헤어지는 거죠. 근데 아이 하나를 생각을 해봐봐. 이 사람이 내 아이한테 잘 했을 수 있는 새 아빠? 이거는 안 돼요. 근데 언니 잘못하면 언니가 뿌리째 뽑혀서 이 사람의 또 뭔가를 금전히 나갈 수야. 근데 언니한테 지금 주변이 이 남자밖에 없기 때문에 또 나갈 수라는 뜻인 거야. 근데 이 사람한테요. 뭐 뭐 변호사비도 대주고 다 해준 거야? 네. 해줬어요. 응? 근데 불법인데 불법으로 걸려갖고 들어간 건데. 뭔가 도박 사이트 이런 건가 봐요. 아 맞아요. 비슷한 거. 그죠? 근데 이 사람 관제 또 있어요. 근데 언니 돈이 또 여기 또 들어간단다. 자식 생각해서. 자 갔다 와서 애 엄마죠. 네. 응. 처녀면 내가 뭐라도 안 한다. 자식 생각해갖고 나서 조금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. 내가 자꾸 헛소리하는 것 같죠. 이 사람이랑 잘 살 수 있는지 자이 저희가 그래도 끝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 들어왔는데. 네. 그런데 사실 다른 곳에서도 봤는데. 잘 산대? 아니요. 그래서. 그래서 다른 조언 쪽에 대답을 듣고 싶어서 제가 찾아온 거거든요 사실은. 정치 쇼핑하지 마요 이 인연 줄 갖고 아무리 백날 가서 언니야 이 사람 갖고 나도 정 진짜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무당이. 여기까지야. 내가 얼굴을 다는 게 아니라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어. 돈이 그렇게 많아. 가슴이 아프대매. 그거 갖고 내 자식 먹여 살려. 자 내가 볼 때는 금전이 많은 것도 아니고 혹시 셋방 사라? 네. 어? 네. 그러면 이 사람이 한 건을 제대로 해갖고 내 자식이랑 건사해서 셋방이 아니라 집도 사준대? 어? 지금 매일같이 그래도 편지가 오는데요. 아 여기서? 네. 보면. 사랑한대? 네. 너밖에 없대? 네. 그리고 나오면 정신 차리고 잘 하겠다고. 못해. 자 못하고 나는 이 분 말고 다른 점을 봤으면 좋겠어요. 근데 언니는 이 분 말고 궁금한 거 없죠? 그거 말고는 없어. 왜 없어 자식을 봐야지. 지금 쟤가 그냥. 그 사람밖에 생각이 없어가지고. 그러면 안 돼. 이게 되는 일이니. 응 내 내 애기 옷은 언제 사줬니. 여기 빵 뒷바라지하고 노름빛 대주고 내가 내가 사랑의 눈이 멀어가지고 나 그럴 순 있어 내 돈이 아니니까 근데 언니야 언니가 천여면 아까부터 이해한다고 그랬잖아 엄마로서 좀 살았으면 좋겠고 나 승진 안 내리고 싶어 그리고 나는 이 인연이 잘 살 수 있어요 이거 안 돼.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사업에 실패를 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모르는데 이 사람은 나름대로 우리 같아 이렇게 환란이 있는 팔자. 그리고 이 사람은 뭐 박수무당감 아닌 박수무당 신의 줄이 있고 또 미안하지만 건달 아닌 건달의 이 사주에 팔자가 없지 않아 있어서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정상적으로 직장을 못 다녀요. 어떻게 응 근데 언니가 가슴 아프게 나온 거를 내 자식을 키워야 되잖아요 내가 요즘 이런 사례를 많이 해 네. 그래서 내가 이제 화가 나. 사랑 때문에 눈이 멀어서 자식 교육비까지 날리지 마시고요 한심한 여자는 아니지만 마음 잡았으면 좋겠고 아무리 점집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과 궁합을 넣어봐라 백날 이 사람 네 짝이다 천생연문이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허점을 본 거다. 알겠죠 그러니 이번 지사 그 편지가 오고 서신이 오는 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지 마 왜 그걸 갖고 질질 짜기도 하나 보다. 네. 그냥 제 입장에서는 진심같이 느껴지니까요. 만나는 건 언니 자유예요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고요 왜 돈을 가져다가 이렇게 헛돈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안 돼. 어떻게 뭐 안 돼. 부적으로도 안 돼. 안 돼요 구스래도 안 돼. 괜찮아요 뭐 나 이렇게 내가 입맛에 맞춰서 저녁을 수 없으니까. 자 안 돼요 안 돼요. 궁금한 거 없어요 없지. 그러면 어떻게 제가 마음은 당장 안 잡히고 지금 거기에만 신경이 다 가 있는 상태인데. 그러니까 무슨 궁금한 게 있겠어 니 새끼가 사고 수가 나서 지금 다칠 수라고 얘기를 해준 너 니 머릿속에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. 어. 자식을 물어봐야지. 그리고 진짜 이 사람이랑 인연이 아니면 저도 외로우니까 이렇게 조금 내 아이한테 자식이 되줄 수 있고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저 혹시 영분이 있을까요. 예 라고 물어를 봐야지 지금 이 사람한테 꽂혀갖고 니가 지금 꽃 딸기 일부 직전에서 뭘 물어보니 내가 말한들 이 사람이랑 잘 살 수 있으니까 부적 써라면 부적 쓰겠네. 그런 생각까지 하고 왔는데요 그죠 네. 잘 살게 도와줄게 천만 원 주고 가. 됐지 부적 값 천만 원이다 잘 살게 해줄게 변호사 비도 안 되더라. 이 사람한테 멈춘 양면 하면 변호사 비도 안 된다 어. 저도 안 써 주지 마. 언니야 어디 가서 내 부모 내 자식 조금 그렇게 빌어 가셨으면 좋겠고 이 사람 인연 줄 아니다. 어 자꾸만 내 팔자 뒤집어 먹지 마요. 뭐 더 이상 전 볼 게 없는 것 같은데 끝까지 자식 새끼 안 물어보네 아이고야 사랑의 눈이 멀어도 적당히 멀어야지 자식을 위해서 그러면 사고 수가 있어요. 진짜요 선생님 우리 애기 좀 다치나요 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오늘 신용이라도 하셔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궁금하니 진짜 사고 수가 있어요 무당이 말하니까 있어 2년 합의 구세 돈 쓰지 말고 내 자식 사고 수나 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초발원이라도 하고 그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 어미도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 나는 더 이상 점을 보기가 조금 그런데 본인 같은 경우는 물어볼 거야 없죠 네 없지 없습니다